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흐름에 맞추어서 1년을 살아가도록 신앙인들이 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사하며 걸어가도록 그렇게 구성된 게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분의 탄생이 처음이니까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오늘이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끝머리와 처음이 맞물려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12월 한 달 또 열릴 새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넉넉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네 주를 기다려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설레시고 또는 뭔가 기대가 되고 그러십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겠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또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 경우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일련의 절기 중에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지도록 부모가 좋은 선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도 하죠 양말을 아이들이 걸어놓게 하고 또 그 양말 속에 좋은 선물도 주고 하는 거 다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직도 마음이 설렙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림절이 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모를 마음에 설렘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마음이 설레하는 시기인 거 맞죠 근데 그거 외에도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분위기 또는 이런 정황들 그런 게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에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던 기도 제목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끝은 끝이 아닙니다 삶에서 아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죠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그런데 실패는 희망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로 표현하자면 희망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한 보통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또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과 삶의 현실에서 끝이다 이 끝 이거는 사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하고 연결이 되고 맞물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시간은 계속 끊임없이 쭉 흘러가니까 한 해의 12월은 그 다음의 1월과 그냥 맞물려 있죠 12월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인터벌이 있고 그러고 나서 1월이 시작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인터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현상에서는 끝과 시작은 서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사람은 앞날에 대한 기대, 기다림 이게 있어야 삽니다 난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기다림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거기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끝과 연관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복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그런 얘기가 말라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들이 끝장을 보게 될 거다 악인들이 끝장난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호화가 이루느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디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치프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예언의 말씀이 아주 무섭죠 악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끝장이 날 것입니다 악인들이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을 지프라기하고 용광로 불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프라기를 흔적도 없이 태운다 그러면 용광로 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불 그리고 지프라기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대조를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것을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 존재 자체가 끝장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서 악인과 교만한 자를 하나로 묶은 것이 눈에 띕니다 사실은 이것은 같은 동호 반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표현만 달리해서 같이 한번 또 반복한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프라기 같을 것이라 모든 악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니까 이게 교만이 싹트면서 범죄가 시작된 거죠 모든 악은 교만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파국에 이릅니다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더 강화돼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세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절대로 안 하는데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세 번째가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앉기 좋아하는 그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또 거만한 거, 자만한 거 이런 게 어떤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면 그거는 징조예요 저 사람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 이런 거죠 자만 16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악인들의 무서운 파국에 대한 그 예고 이게 이제 말라기설을 열면서 1절에 확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대조적으로요 악인들의 파국이 1절인데 2절에는 의인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는 의인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말라기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의인들에게 비치고요 의인들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억압을 당하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치유된다는 것이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쁘게 뛰는지 저는 그런 목축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혹시 여기 있는 성들인들 중에서 소나 이런 것을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이 구절은 묵상하면서 제가 한참 전에 본 TV에서 봤는데 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이제 소를 기르면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를 기르든 아니면 그 소의 고기를 쓰기 위해서 소를 기르든지 간에 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아예 밖에 내놓지 않고 기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송아지 새끼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풀밭을 밟아보지 못하고 딱 제한된 공간에 가둬놓고 아주 영양 섭취를 잘 시켜서 그래서 우유도 생산해내게 하고 또 소고기도 생산해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TV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풀밭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소를 이제 거기에서 끌어내서 풀밭에 풀어놔 준 거예요 근데 소들이요 몸부림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몸부림을 하면서 그 한 번도 풀밭을 밟아보지 못한 소들인데 그 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풀밭에 나오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어색하더니 막 뛰고 그리고 누워서 막 몸을 비비고 몸부림을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제 봤던 그 장면이 잠깐 설명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비추셔서 그리고 의인들을 축복하실 때 그때 의인들 그들의 기쁨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악인들을 표현하면서 교만한 자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2절 악인과 대비되니까 의인인데 2절에서 의인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한다 10교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이 쓰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냈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이름에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내가 그 이름을 떠올릴 때 거기에 전부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유하고 예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이런 저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또는 내 입으로 언급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유합니다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지고 우리 마음에 신앙의 용기가 용기가 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제가 말씀드렸죠 1절 악인들의 무서운 파국 2절 의인들에게 열리는 기쁨과 희망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악인들이 끝장난다 의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연한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날에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우뚝 서고요 그리고 숨겨진 모든 악이 드러나고 위장한 선행이 폭로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처신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던 것들의 모든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동기의 순수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기가 순수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왜 하는 거지 그 사람 만나서 그 말을 왜 하는 거지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의 순수성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늘 어린아이처럼 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제가 1, 2, 3절 설명드렸죠 말라기 4장은 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절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3절 이 뒷부분 3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부분 3절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끝장에 대한 말씀과 또 의인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시작 이 엄중한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이기도 하고 중대한 상황이지요 죽고 산업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단어입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호랩은 호랩산 또는 신의 산을 말하죠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뭐를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이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좀 더 한번 짧게 평이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락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모세에게 명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말락이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실패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내팽개쳐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린 말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 보세요 이어지는 5절 6절에 그와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세주가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 그게 구원인데 근데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아가 오십니다 근데 그 엘리아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여기 5절 6절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 만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들어보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란 존재가요 살면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 때문에 망각할 때 그럴 때 가장 심하게 망가지고 타락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말락에서 말씀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완전히 등진다 이런 현상이 이게 가장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갈라진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말로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말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것을 치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치사랑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만큼은 강하지 않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람다움의 기본인데 이거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린다 이거야말로 망조 말세 그리고 막장이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 이거는 인륜이 무너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완전히 저버린 상황이죠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선지자 엘리아는 하는 역할이 사람다워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하고서 사람다움을 다시 일깨운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다워야지 또 아 맞아 언젠가 죽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사람의 유한성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너는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냈는데 얼마나 사람답게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텐데 엘리아가 와서 그거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사람다움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사람다움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구세주 요 뜻은 구세주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이런 뜻이죠 구세주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주일을 지나서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1년에서 2시간 때는 끝이 시작으로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악인들의 파국적 끝과 의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또는 슬픔의 끝과 기쁨의 시작 갈등과 싸움의 끝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시작 절망의 끝과 그리고 희망의 시작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안 좋은 것들 이걸 한번 다 모아보세요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요 그리고 죄가 계속 진행되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그리고 파멸로 이끄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을 대표 선수로 말라기 4장 1절은 기록했는데 하여튼 교만을 중심으로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다움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모든 거 여기에 다 집어넣으세요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거 끝장나게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여기 한번 반대편에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것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겸손과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참 좋은 것들이죠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들을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은 끝이 시작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기적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종이책 복간호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이책 복간호를 펴내면서 그 앞에 들어갈 표지시를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12월 그리고 새해 12월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시내가 흘렀습니다 진한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그리움이 깊어지고 짙어지면 그분이 오시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매양 숱기 없는 소년에게 용기를 주어 불쑥 노래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밤에 태어나신 임에게 하늘의 노래가 눈으로 내려 땅에 쌓일 즈음 처음 열리는 새해는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보시니를 다시 종이책으로 만나는 올 12월과 새해에는 하늘의 은혜로 맑은 시내가 모여 넉넉한 강이 될 겁니다 성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묵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보시니 책을 받고 나서 옛날에 종이책 나올 때 늘 그 달의 책을 받으면 언제나 앞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5년 2개월 그리고 이제 말없음표하고 다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이 말씀 안에 삶이 말씀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베풀어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행복들 넉넉하게 누리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